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출장하면서 업무를 봐보면 시간이 가면서 그야말로 특정 지역이나 지점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원활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정보가 유통되는 채널의 변화가 엄청난 부침을 가져오게 되죠. 덕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반면에 경쟁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코로나19가 엄습했을 때 정말 한국 사회에서 대면 거래에 의존한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그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두 달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도 논평을 직접 하지 않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많은 문언들이 입력이 되게 되면 AI를 이용한 그런 논평이 아마 활성화될 것이다. 제 자신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곧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는 김주아 아나운서의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 21세의 메인 앵커는 사표를 했다. 앞으로 아나운서는 어디로 가나 이 내용은 아나운서는 어디로 가나 혹은 내 직장은 어디로 가나 내 직업은 어디로 가나 그런 의문하고도 거의 일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곽창렬 기자가 보도 내용은 최근 지상파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 아나운서의 대사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서른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지상파인 SBS 메인뉴스 진행을 하는 김민영 27세 아나운서다.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 직종 자체의 사양화를 미리 알고 27세의 젊은 그런 아나운서가 전직을 하는 그런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사 내용의 밑에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있고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아나운서 뉴스가 하제를 모았다. 종합 편성 채널은 NBN 메인뉴스 앵커인 김주화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김주화 아나운서 자체는 아니고 AI 아나운서였던 것이다. 얼마든지 이게 진짜 가능하고요. 아마 곧 가능할 겁니다. 김주화 앵커의 모습과 응성을 데이터에 입력하고 자료와 정보를 축적하게 되면은 김주화 앵커의 모습과 응성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인 AI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창에 텍스를 입력하면 마치 김 아나운서가 직접 말하는 듯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김주화 아나운서는 이제 분신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고 구태여 그 시간에는 다른 아나운서가 필요 없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NBA는 김주화 AI 앵커를 매일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는 정오, 주요, 뉴스 등에 투입하고 있다. NBA 관계자는 현재는 그런 단계에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향후에 정식 방송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특정인에 관련된 그런 기사나 의견이나 주장 것들이 거대한 정보로서 인공지능에 탑재가 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지사에 대해서 굳이 본인이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대신해 가지고 마치 그 양반의 논평처럼 만들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사건은 아나운서 직종에 해당되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그런 기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갇혀 있고 너무나 닫혀 있는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고 또 지나치게 과거에 그렇게 사로잡힌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기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열린 사회로 가야 되고 개방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미래를 향한 그런 사회로 가야 되고 진치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역동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창의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비평보다는 문제 해결형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만 깰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한국 사회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에 비해 가지고 그것을 발현하는 그런 정도라는 부분들이 항상 작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금부터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좀 더 가능성을 더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좀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깰 수 있으면 더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아 AI 앵카의 등장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뵙지 않더라도 그 AI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강범위하게 이렇게 대중화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논평이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주 작은 그런 변화에 가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도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항상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